안녕하세요. 코스영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둑사활, 백을 잡는 방법. 이 모양은 백의 자충을 이용해서 잡으면 되겠습니다. 백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두는 수는 백이 한 집을 내자고 하면 이거 안 들어갈 수가 없죠? 이건 거꾸로 흙이 잡힙니다. 이건 안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이렇게 두는 수는 어떨까요? 이거는 이것도 이쪽을 두면 똑같은 모양이 되죠? 잡으려면 이어야 되는데 이것도 안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백이 자꾸 그 자리에 두는 수. 적의 급서는 나의 급서다. 이 자리입니다. 이렇게 두면 백이 용 빼는 재주가 없지. 안 이얼 수가 없습니다. 넘어가면은 이 먹여치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자충이라. 단수를 못 치죠? 그래서 백을 잡는 수. 이렇게 두고. 다른 수는 없습니다. 없죠? 안 돼요? 여기 안 이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넘어가면은 깔끔하게 백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둑사활, 백을 잡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